폴리실리콘이 날아난다. 중국 신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 아, 사실 이 주제는 제가 보고 이렇게 웃으면서 진행할 수만은 없는 주제더라고요. 폴리실리콘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와 관련해서 중국 신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그거를 불매 선언을 하면서 이쪽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주분들에게는 뭐 주가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그 얘기의 강도와 논의 사항을 봤을 때 그렇게 썩 기분 좋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분위기에 맞게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탈중국 행보가 나타나고 있다. 아, 지금 타이틀이 굉장히 간단하죠? 바이든 탈중국 끝입니다. 경향신문의 자료인데 2021년 2월 25일에 요 반도체 칩 요거를 들고 바이든 대통령이 탈중국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 이 4개 품목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공급망과 관련해서 긴급점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겠다라는 내용을 일전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배터리, 의약품, 히토류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요게 좀 민감하죠? 이 내용이 들어가는 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런 키워드로 우리는 떠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이것도 혹시 주식시장의 악재가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중 연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반도체 등 의존하면 안 된다. 야, 이거 대놓고 그럼 중국을 타겟팅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보니까 반도체 히토류, 일류장비 및 의약품, 전기차 배터리 4개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공급망을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의 공급망을 의존해선 안 된다. 중국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들 분야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히토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국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이 그냥 대놓고 중국을 얘기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니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규칙과 자유무역 원칙을 존중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을 보호하기 바란다. 라고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 원칙을 존중해라. 라고 미국한테 얘기하는 이 상황이 참 재밌기도 하죠. 아니, 근데 어쨌든 중국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확실하게 네가 확신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 무역대표 지명자가 중국의 공격적 무역 정책에 맞서서 동맹과 협력하겠다. 라고 대놓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리도, 캐나다의 상당히 젊은 총리죠. 트리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통해서 중국 공세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라는 기사들까지 계속 미국과 중국의 어떤 아, 그런 묘한 갈등 양상을 부추기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한국과 일본과 대만한테 반도체 등 공급 협력하자. 라고 바이든이 중국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들 중에 세 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중국이랑 맞서서 협력을 해야 된다. 지리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더 공조체제를 확실히 하자. 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렇게 미중 갈등이 조금씩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바이든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까지 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뭔가 심장이 좀 두근두근하죠.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에 있었지만 이제 2023년인가요? 그때 동계올림픽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그걸 보이콧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 아,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길래 바이든이 이렇게까지 뿌리 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사람, 이, 그냥 보기만 해도 이, 그 강해 보이는 이 두 사람이 계속 설전을 벌이면서 몇 년 동안 무역전쟁을 주고받고 펀치를 주고받았던 그 시기에 사실 코스피도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때 그 입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7년 연말, 제가 한 10월쯤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입사를 해서 상당히 좋은 때에 너가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듣고 주식시장이 정말 화랑을 보였던 그때 2600까지 갔었거든요. 그 사상 최고치 막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밀려 떨어졌던 2018년,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밀렸던 이유가 바로 저 두 스트롱맨의 다툼,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여서 저는 저거에 대한 약간 그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두 나라가 싸우면 아, 주식시장 불안한데 이게 바로 먼저 떠올라서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트럼프 때보다는 좀 덜해지겠지 중국과의 다툼이 좀 덜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때도 미중 패권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미국과 중국의 대격돌이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했던 사람들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다시 돌아보니까 일부 상원의원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제출한 상황 아, 정부에서 검토했다기보다는 상원의원들의 내용이구나 근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중국이 신장 위구르 관련 주장이 허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신장 위구르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나 보다 하고 보니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던 게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고 합니다. 중국을 향해서 인권 침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적도 있고 그 이후에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 문제에 연관된 중국 관린들을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 개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강제노역이라고? 그 위구르족이라는 게 이제 그 중국의 소수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는 상당히 많은 소수민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들을 중국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 이렇게 탄압을 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인권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이 인권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리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국면에 들어설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수준이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일부 상원의원들도 나서서 신장에 위구르족 학살? 학살? 설마 이런 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읽어보면 홍콩 탄압, 대만 위협 등을 이유로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재선정해야 한다라는 결의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하고요. 세계 위구르 회의, 국제 티베트 네트워크 등 180개 인권단체 연합 역시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이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죠. 전 세계적으로 위구르 관련해서 탄압이라든가 이런 강제 도역 뿐만 아니라 진짜 학살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압박이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에서도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봤더니 위구르족에 대한 고문? 강제노동? 낙태? 산업적인 규모로 자행되고 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의 심각한 상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왕이 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신장에서 어떤 탄압도 없었다. 유엔 측의 방문도 기꺼이 환영하겠다. 아 우리 이거 다 거짓말이다. 유엔에서 와서 한번 봐라. 아 우리 증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리죠? 네덜란드 의회에서도 중국에서 위구르족 집단 학살이 있었다라고 결의가 나올 정도로 영국 독일 이어서 중국 비판대열에 합류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서 계속 아니라고만 반박하고 있지 어떤 상황이 없어서 어떤 내용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찌됐든 이와 관련해서 신장지역에 대한 신장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신장지역 폴리실리콘을 불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의 태양광 관련주가 수해를 보고 있다. OCI가 볕드나? 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이런 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떠나서 일단 그 신장지역에 폴리실리콘을 불매한다는 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인권 이슈가 불러워지면서 OCI가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중국계 폴리실리콘 제조사가 OCI와 독일 바커, 미국 햄록 등 단 3곳 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가격 경쟁력이 높은 OCI가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표로 보니까 확실히 중국 신장이 가장 높고 타지역이 이 정도 아 중국 내부의 타지역이 이 정도인데 비중국 지역이 진짜 비중이 낮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마 비중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다가 폴리실리콘 가격 추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OCI가 좀 더 수해를 볼 것이다. OCI가 한국 태양광 업체 상대 주가 추이를 봐도 이게 한화 솔루션, 이게 신성 ENG죠. 이게 신성 ENG고 이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 OCI가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OCI가 전세계적으로 어깨를 못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OCI가 오늘도 약세장 속에서도 위쪽에서 튼튼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 계속 위쪽에서 움직입니다. 반대로 한화 솔루션 주가 비교해보면 살짝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이런 거는 이제 한화 솔루션도 옛날에는 폴리실리콘을 했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셀이라든가 그 전체적인 패널이라고 하죠. 그쪽 제작에 이제 그쪽 제작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고 이제 오히려 수소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폴리실리콘 가격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호재를 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차익 매물이 좀 출해되는 전체적으로 성장주가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OCI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대차 증권에서 만든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신장산 제품, 강제 노역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지만 신장산 제품을 서플라이 체인에서 배제하자고 미국 태양광협회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아마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연대를 제의하고 있고 영국도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의 특성상 신장산을 사용한 웨이퍼 식별이 불가능하고 중국산 폴리실리콘으로 제작한 셀모듈 사용을 점차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어서 OCI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네몽골 장기적으로 신장 및 중국산 태양광 제품 깊이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OCI가 증설하는 것들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 시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신장에서 폴리실리콘 캐파가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명석의 한마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라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실 무역전쟁을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나라들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싸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지적을 하고 있고 UN에서 얘기한 인권 탄압이 모두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맞는 거겠죠. 폴리실리콘 가격이나 태양광 관련주 수혜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실 인권이라는 문제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하게 존중을 받아야 하는 그런 담론이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논의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좀 진지하게 관심을 보여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다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시 원금 초과 손실인 시 원금 초과 손실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